이번 배치는 밀어치는 투바운딩 배치입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300점이라고 했을 때 밀어치는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빨간 공을 쳐서 단 쿠션에 한 번 맞고 다시 들어가서 투 쿠션 맞고 장 쿠션, 쓰리 쿠션 맞고 득점이 되는 이 정도의 밀어치기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투바운딩이라고 하는데 이 투바운딩을 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투바운딩을 치는 요령은 세게 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투바운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강하게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두께와 당점으로 쳐야 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두꺼운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투바운딩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치셔야 되는데 두꺼운 두께가 맞고 높은 당점으로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꺼운 두께가 맞았기 때문에 이 공은 빠르게 튕겨져 나가죠 그리고 내 공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높은 당점으로 전진회전으로 쳤기 때문에 공이 빠르게 돌죠 속도는 느리고 빠르게 돌다 보면 첫 번째 쿠션에 느리게 맞고 느리게 나왔는데 여전히 전진회전이 남아 있어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흰 공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도록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회전이 남아 있어야 그래야 다시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수하는 예 중에 또 하나의 예는 높은 당점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쳐서 안 된다기보다 그렇게 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큐거리의 높이를 높게 만들고 큐는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높은 당점을 빠른 속도로 순간적인 큐 스피드가 빨라야 급격한 전진회전이 생기면서 투바운딩을 형성시키기가 쉽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 배치를 시도할 때 빨간 공은 단 쿠션에서 1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투바운딩이 잘 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 깨끗하고 공이 깨끗해야 됩니다 공이 더럽거나 테이블이 지저분하면 투바운딩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테이블이 깨끗하고 공이 깨끗할 경우에는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조차도 이 투바운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공이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쉽습니다 첫 번째 빨간 공이 단 쿠션이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세게 치지 않아도 투바운딩이 적절한 두께만 맞추면 쉽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바운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요령, 정확한 해법을 알고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두께를 맞춰서 정확한 당점으로 쳐서 여러분들도 투바운딩, 초급자분들한테 알려주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300점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